옛날 늦어, 내가 한마디 해? 지미 한마디 해놨시다 방탄 대표로 한마디 해 내가 리더한테 한마디 할게 그만 늦게 와라 호가야 왔다와대 한마디 해라 지미 제 앞에 버리게 한 마디 해야 돼 내 이름이 계속 들으려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형 그것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뭐래 리더 형이 리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니가 뭔데? 리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내가 고생 많이 하는데 요즘 힘들다 어 어깨 아프지 너 어깨 괜찮냐? 시따가 진짜 잠들 뻔 했어요 너라면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시따가 잠들었잖아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까 뭐 상남자 때 보니까 비 죽을라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던데? 상남자 때 은근히 비형 때문에 힘이 나요 아 좀 그레이저 말아 아 좀 그레이저 말아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그레이저 말아 한번도 제대로 안하고 그래 그래 야 근데 그레이저 오늘 안이주 봤는데 대박이더라 쩔원도 좋았어요 쩔워도 쩔워도 대박이지 쩔워도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박인데 된저 겁나 죽을 것 같지 않아요? 된저씨 근데 안이주를 진짜 안이주 걸 이거를 안 넣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안가 다 따라 부르더라고 고가니 슈가 할 때 슈가 처음에 랩을 안하던데? 슈가 아예 랩을 안하던데?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딱 한마디 제발 좀 꺼져 한마디 그거 하고싶어서 하는거잖아 아니 그것마저 안하면 아니 일단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거 아니야 확실히 잘 듣긴 됐어 그래 기분이 좋긴 하더라구요 형이 랩 안하는데 다 같이 따라해주는게 근데 사람도 엄청 많고 좋았어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떴어 근데 우리가 지금 노멀드림을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거야 눈을 딱 떴는데 그럼 기분이 어떨거야 그럼 나 그냥 다른 길로 가는거야 당신은 지금 노멀드림을 하는 닭가슴살과 함께 안돼 안돼 못해 닭가슴살과 함께 진짜 나는 소금 몰래 넣다 들키는 그 장면을 아 안돼 안돼 나는 파마머리 이게 막 진짜 다 꿈이야 막 I need you I need you 다 꿈이야 이게 근데 진짜 꿈은 근데 가끔 꿈 같긴 해? 아니 그게 아니라 국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옛날에 월드쿤을 먹었는데 지금 월드투어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예능감이 많이 떨어져 바로 잘려 이런거 아니 근데 진짜 꿈을 사실 그렇잖아 아마 뭐 한곡 잘됐던 가수는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 한곡 잘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지금 상황에 뭐 우리 애는 타이틀 나오고 다니고 그치 지금 분위기 가라앉게 하는데 뭐 있네 갑자기 뭐 거의 약간 타이타닉인데 지금 그래 침무직장인데 아주 전복됐어 아 유욱이 형 하필 이발해가지고 아이 울 터지게 확실하게 타이틀도 안한다 타이틀도 안한다 꿈을 지렸고 타이틀 잘 나오면 되는거 아니야? 그래 잘 나와가지고 어? 내가가지고 딱 또 대박이 터트리면 되는거 아니야? 구발 잘 졌어? 야 넌 그냥 좀 자 그래 넌 자는게 다 걸린다 야 평소에 한마디도 안하는데 이쯤에서 호비한테 물어보고 싶다 한마디 해 그대 운번 음악 기대표 호비 어때? 잘 될거 같은데 하하하 안대! 오오오오오오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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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안될거야 그렇지만 얘들아 그래도 우리 애 천천히 빛 날 거란다 하하하하 한국에 가면 방피는 거 비록eter기 엄청난 트랙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끼용끼만 하면 돼 왜 그래요? 하함끼만 우리 걱정 노노하면 돼 아 근데 걱정... 뭐 하하하하 하하 아 왜! 그건 어인이야 왜! 왜! 근데 나 진짜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방금 5초명 앞에서 하고 이런 거 보면 7천명 맞죠 7천명? 그렇죠 방금도 7천명 앞에서 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근데 하나씩 다 이러고 왔잖아